신혼여행 중인 나는 솔로 국이 영숙이 금황을 공개했다. 영숙은 두바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중국인들은 피부가 정말 좋네 하길래 나 한국인이야 했다. 한국 피부 지지 않아. 용산으로 오세요 비법 알려드릴게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영숙은 민소매 옷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잡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맑은 피부가 시선을 모은다. 앞서 영숙은 국이 광수와 결혼식을 올렸음을 알려 눈길을 끌었다. 결혼식에 나는 솔로 제작진이 광수 영숙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솔로 제작진 일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보냈고 남겨웅 pd가 직접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인 광수와 은행원인 영숙은 국이 방송 막판 최종 커플로 이어졌고 방송 후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나는 솔로 국이는 옥순 광수 영숙의 치열한 삼각관계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영숙과 광수가 최종 커플이 되면서 결혼식을 올렸다. 제작진 일동이라고 말합니다.